오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거야? 오이가 이렇게 너무나도 앞에 있을리가 없잖아 자 트리플케인님 어서오세요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이가 1번은 아니겠지?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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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하는거요 문제 생기면 그때 안하면 되죠 어차피 경고장은 날라오니까 저점만 해도 카카시가 굉장히 평가가 안좋았는데 아프리카는 괜찮아 일단 유튜브가 문제야 유튜브가 지금 엑스컴도 있고 엑스컴도 생존 게임 아니에요? 엑스컴도 생존이지 엑스컴도 생존이지 가카신님이요 엑스컴도 생존 게임 엑스컴도 생존 게임 엑스컴도 생존 게임 3대는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왜 그렇게 못했죠? 집권을 몇 년 했는데 마을이 바뀌진 않아?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이 그대로야 4대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화려한 연추를 보시면 돼요 그냥 화려한 연추를 보시면 돼요 그냥 화려한 연추를 보시면 돼요 강해지기 위해서죠 태 confer킹 away 내가 맞춘기 세상 알게 attorney 또 분인 좀 인미 와 너무 진짜 거저먹는 거 아니야 컷씨 말고 좀 움직이라고 캐릭터야 어디서 체육이 따라해 근데 카카시는 편집에서 잖아요 3대는 편집을 안해도 쓰레기에요 3대 오카시는 편집이잖아요 3대 오카시는 편집이잖아요 너무 거저먹는다 이거 점점 이 게임이 이상해진데 이러니까 저작권에 안걸리는 건가 움직이질 않잖아 이놈의 캐릭터들이 왜 움직일 생각을 하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슬라이드 쇼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에이 딸기나 먹자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스킵 되긴 될 건데 볼 거예요 저는 오늘은 스킵을 하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설마 설마 내가 카카시를 컨트롤 하는 겁니까 자 대포장렘 어서오세요 그래요 신호주세요 카카시가 어릴 때는 에미 많았을라 오늘 운동하고 목욕탕 갔다 왔다가 이것저것 좀 한다고 잤어요 운동 갔다 와서 목욕탕 갔다 와서 뻗었죠 와 눈빛 봐라 쌍둥이인가 그림자 분실술 40채? 80채? 군집 배틀? 군집 배틀? 갓카시다 치도리 네 갓카시죠 제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개인적인 미 sib volume 개형 닌자라고 큰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했다고 에미 반이다냐 아 모자 아 아 치돌이 벌때마다 슬픈데 근데 왜 철거리 생각나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어디가! 저기껏 보소! 와 강하게 키우네 선생님 너무 강하게 키우는데요 나사나 맞춘다 가자 선생님 가자 지도리 보통 닌자가 아니라고? 당연하지 각칫인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안건데요 나루토가 아직 하금 닌자라면서요 그게 실제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갖고 학볼 위주로 나루토를 하금 닌자라고 사람들이 놀리던데 마치 마치 고졸이라 노는 안돼 중독 닌자 시험 안봤잖아요 사실 뭐 볼필요가 없긴 하지만 훌륭한 팀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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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진 않죠? 세모 누르면 이건 안가는데? 그건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안됩니까? 시인인데 어릴 때나 오이가 없는거 아냐? 아니면 어릴 때나 오이가 없는거 아냐? 보면 알지? 맨 밑에 계지 보통? 샤카락 백듯이 지른거 말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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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씨 치돌이에서 치돌이 치돌이 수련을 게을리 했군요 수련을 게을리 했어 예, 안티 카툰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가주세요 잡았어 먼저 이쪽으로 정신을igger고, 정신을 확인해 주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냐? 너가 사장에 말씀하시는거지 묻지 않으면 무책할 수 있는거지 욕붕붕에 핥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는지 말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냐 오늘은 좀고, 몸이 조금 부족했지만 다음은 좀 해라! 아, 슬라이드 쇼스 보기 그렇네 絶品은 바뀌었지만, 그게 그게 뿐이거든 잘 말해, 린키의 감이 필요하지 않아 와, 저렇게 숨도 안 쉬기도 쉽지 않잖아 저렇게 캐릭터는 숨도 안 쉬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요 뒤에가 살짝 움직이네요 뒤에 뭐가 지나가긴 해 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혈통 히머크는 개뿔 핏줄이 가장 중요해 닌자가 강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인맥이라기보다는 혈통이에요 핏줄이죠 강력한 인솔들은 대부분 유전이다 보니까 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납치된 린 자 조니 붕어빵님 어서오세요 전투는 하나 했고 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강한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명이 바뀌어 모두가 열심히 하자 3 카카오가 뭐지, 카카오가 왜 쓰레기입니까? 카카오가 왜 쓰레기입니까? 카카오가 왜 쓰레기에 비하면 이사람들 얼마나 대단하신데 카카오가 아직 3대로 모르는군요 카카오는 요즘 제 평가 받았어요 3대 호캉이라고 처음 보세요 아마 네이버 영광검색의 횡령범이라고 뜰 겁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안 좋아 야 드디어 움직였다 어 카카시 인상 나온다 카카시의 아버지요? 카카시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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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5위가 있다는데 이번엔 오 화둔 오우 아 무라스 아 무라스 아 무라스 그 애니소 으 아 아 아 그게 뭐죠?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오오 인술 한번 수리감 수리감 장비 파괴 대시 얘 안 약한데? 오비도 강한데? 밑장 깔았나? 와 말하기도 힘들겠다. 뭐 그리 대사가 기냐? 뭐 저런 인술의 이름이 저렇게 길어요 그냥 요거 파이어 하면 되지 야 내가 내가 일방조리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헷갈끄리고 있지? 근데 바이타님 쟤는 왜 고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건가? 나름 설정이 있지 않나요? 남자 저러니까 문제지 오우 역시 카카시 카카시 태그인가? 아니 아니니까요 카카시가 요즘 제평가 받는다니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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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뭐 이따스니 아우 아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오겠지만 3대는 진짜 심각합니다 아 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쓰레기인지 몰랐어 예 자 부패에 쩌든 사람이에요 오오오 아 치도리가 왜 저래 빗나가 계속 왼쪽 소리야 뭐 원래 뿅뿅뿅 소리가 나니까 짝짝 미체 은신술 저 뜬거 왜 쓰냐 어차피 보이는데 오오 치도리 마무리 아 버튼액션이야 젠장 빌어먹을 근데 이 게임은 버튼액션 게임이었지 멋쑤게 지금 카카시 선구가 그거죠 그 페르소나에서 탐정으로 나오는 개죠 네 나루토에요 진작 좀 각성하지 꼭 이렇게 해야되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왜 나루토가 혈통팔인지 혈 혈통팔인지 다 필요없어 부모 잘 만나면 돼 뭐 땅 흐르는데 안 바뀌는거 같은데 기술은 똑같은데요 오이가 생기나 모르겠어요 사륜안이라는데요 뭐가 바뀐건데 자막은 사륜안이래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덕후가 자막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륜안이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사륜안인건가요? 장비파괴 장비파괴 역시 카카시지 사륜안 중에서도 여러가지 그걸 잊는걸 아니까 음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는거죠 오 오 뭐하고싶은거야 이거 오 스톤 아 또 보트릭센이다 R1 R1은 갑자기 왜 나와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나도 보고싶다 나도 보고싶다 좀 영상을 그 넌 엘 엘 엘 엘 엘 퍽! 오호! 치돌이! 그렇죠 그래프 좋죠 엔니는 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오이가 있으면 되나? 치돌이 하고 화돈 쓰면 됐지 뭐라고 적었는데요? 하트가 궁금해 죽겠네 안 써줘요 뭘 써내려 그래요 사스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30초 걸렸어 아니아니요 카카시에요 단어 앞에 하나 바꾸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단어가 되는데요? 카카시! 카카시! 나중에 제가 6대 카카.. 6대 카카.. 6대 카카가 되죠 카카시! 그리고 나뭇잎마을을 그런 것 같아요 나뭇잎마을을 개혁으로 바꿔놓죠 2대가 1대 동생 3대가 쓰레기 할배 3대 근데 왜 얘가 영웅이 된 거야? 3대가 젓가락이야 카카시가 젓대 이미 3금이에요? 가시가 저때 벌써 3급이야? 나루톤 하급인데 근데 궁금한게 왜 오비토가 영웅이예요? 내 차론밤을 할 수 있겠지 나루톤이 어떻게 말하나 너는... 일파나 정인이다 아니 아까 처음에 시작했어 오비토가 영웅이라던데? 칵카시가 오비토 넌 영웅이잖아 아 역시 칵카시 역시 칵카시 역시 친구를 사랑하는 역시 칵카시 그 누가 칵카시를 욕하는가 마지막 전투인가? 히토맨님 어서오세요